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티비 입니다. 오늘은 알뜰실버타운 뉴스 2021년 9월 현재 모집중인 인천 백년과 영월 주천 두곳의 알뜰실버타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두곳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께서 지원이 가능하시구요. 고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계시는 어르신이든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물론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갖추지 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 분명히 행운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번째 옹진백량 고령자 복주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백령도입니다. 이곳이 서울이구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 백령도가 있구요. 바로 밑에 대청도 소청도가 있죠. 바로 건너편에 북한이 있습니다. 좀 멀지요. 백령도의 모습이구요. 백령도에서도 백령면 소재지가 있는 곳에 공공실버 알뜰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백령면 모습이구요. 백령면 사무소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 옹진백량 공공실버아파트 알뜰실버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인천시내구요. 옹진군청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이곳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옹진백량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셔야 하구요. 9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과 나이가 되셔야 합니다. 서류도 9월 1일 이후 발급 받으셔야 하구요.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옹진군청과 백령면사무소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26제곱미터 72세대를 모집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67곳이 비어있습니다. 72세대 중 5세대만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7세대를 모집하고요. 예비자로 28세대를 함께 모집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가군인 경우에 255만원에 월임대로 5만원 정도 되구요. 가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십니다. 나군은 보통 어르신들에 해당되시는데 1225만원 임대보증금에 월임대로 128,930원입니다. 보증금을 좀 조정해서 하실 수 있구요.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하신 경우에는 가군인 경우에 155만 5천원에 월임대로 53,390원이구요. 나군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소로 했을 경우에 425만6천원에 월임대로 14만8,930원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으시구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 2725만6천원에 월임대로 53,930원입니다. 9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현장접수를 하구요. 장소는 옹진군청 백령면사무소입니다. 발표는 12월 15일 수요일에 하구요.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 9월 1일입니다. 2021년 9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구요. 공급 신청 자격 순위에 해당되시구요. 보시는 것처럼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순위는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규법 대상자시구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소득 70%까지 신청하실 수 있구요. 3순위가 보통 어르신들에 해당됩니다. 잔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인 경우에는 20% 추가해서 70% 입니다. 이 금액이 한달 소득 209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구요. 무주택이셔야 하구요. 월평균 소득이 1인 209만원 이하이셔야 하구요. 총 자산은 2억 1500만원 이하이셔야 하구요. 그 속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배점을 적용을 해서 배점이 높으신 분을 먼저 뽑게 됩니다. 배점 합산하구요.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먼저 전입하신 분이 선정이 되구요. 그래도 같으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배점표를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어르신들 즉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점수를 높게 주고 있구요. 단독 세대주이신 경우에 점수가 3점으로 높게 배점을 합니다.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 만 75세 이상이시면 최고 배점 3점을 받으시게 되구요. 당해주택건설지역 즉 옹진군에 연속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시면 3점,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2점,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1점을 배점합니다. 사회취약계층 경우에는 1점을 추가로 또 배점을 하구요. 문의사항은 옹진군청이나 옹진군내 면사무소에 하셔도 되구요. LH 대표전화 1600-1004번에 연락을 해보셔도 되구요. 옹진 백령관리소 032-836-1670에 전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곳은 2017년 두 번째 정부에서 선정한 공공실보주택 선정지 중에 한 곳이구요. 2차로 인천 옹진의 70곳 선정한 곳입니다. 2017년에 사업 승인이 났구요. 그 다음에 착공해서 2020년 4월이 준공이 되고 모집은 이미 끝났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비어있는 세대를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5일에 추가 모집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이때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거주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집을 하고도 72세대 중 5세대밖에 입주하지 않으셔서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영웅을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2019년 선정된 곳이구요. 정상적으로 2021년에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구요. 1, 2층이 복지관이고 그 위에 어르신들 위한 아파트를 지어지고 있습니다. 영월주천이라는 곳은 영월과 제천 원주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서울은 이곳인데요. 서울에서 원주를 지나서 치악산 너머에 있습니다. 여기 원주시구요. 치악산 국립공원 이력이 있구요. 제천시는 남쪽에 있고 영월군 읍내는 여기구요. 여기가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북동쪽에 팡창군이 있구요. 주천면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공고일은 2021년 8월 30일이구요. 이때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 시합니다. 이곳은 26제곱미터형 60세대와 36제곱미터형 40세대를 모집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3월이구요. 임대조건을 보시면 26제곱미터형은 가군인 경우에 보증금이 236만 6천원에 원림대로 4만 7천원이구요. 나군의 경우에는 930만원에 93,920원입니다. 넓은평형 36제곱미터형은 가군의 경우에 320만원 보증금에 63,630원 월임대로구요. 나군인 경우에는 1,258만 5천원 보증금에 12만 7천원입니다. 가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군은 일반 어르신들에 해당됩니다. 이곳도 임대보증금을 많이 낼수도 있구요. 적게 할수도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하구요. 현장 방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현장 방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발표는 12월 10일에 하구요. 신청 자격은 0,9일 2021년 8월 30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 시야 하구요. 무주택이 시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를 보면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구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3순위에 해당되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1인인 경우에는 20% 추가해서 70%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209만원입니다.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시구요. 월소득은 1인 기준 209만원 이하시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소득요건은 다 맞추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구요. 자산은 2억 1,500만원 이하시아 하구요.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시아 합니다. 입주자는 배점을 적용을 해서 배점이 높은 분을 먼저 뽑구요.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전입이 먼저 되신 분을 그 다음으로 뽑구요. 그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배점을 보시면 장기요양등급 즉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배점을 높게 주구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그 다음으로 배점을 높게 줍니다. 나이가 높으신 분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배점을 높게 주고 있구요.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주천면의 연속 고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3점을 줍니다. 사회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1점을 배점을 하구요. 신청 방법은 모두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들은 전부 공고일 8월 30일 이후 발행분에 하구요. 서류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구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해당 날짜에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능하면 모직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급신청서이구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구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상확인서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작성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거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알뜰실버타운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복주주택은 노후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라고 공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곳들은 고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곳에 사시고 싶은 어르신들은 무주택이면서 만 6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자산요건이 맞으시면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백령도와 강원도 영월군의 주천면 두곳의 알뜰실버타운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파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파티비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